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나라가 외국에 무기를 수출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이미 조선읍 전체 수출액보다 무기 수출하는 금액이 더 많아졌습니다. 그만큼 우리나라 무기가 성능이 뛰어나고 또 가성비가 높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포와 탱크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비행기까지 각종 무기를 해외에 수출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격세지감이 느껴지는 대목입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지난해 한국 방위산업의 최대 수출국인 폴란드에 우리 방산업체의 탄약공장 건설이 추진된다고 합니다. 정부 고위 소식동은 폴란드가 한국정부와 그리고 한국 최대 탄약 제조업체인 풍산 측에 대규모 탄약공장을 건설해 줄 것을 요청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정부는 관련 검토를 시작했다고 하고 풍산은 현지 부지까지 다 답사를 했다고 합니다. 외국에 우리의 탄약공장이 들어서게 되면 나중에 유사시에 우리 탄약기지가 외국에 있어서 거기서 바로 들어올 수 있는 분산시키고 위험도 회피할 수 있고 또 외국에 있기 때문에 작전할 때도 용이한 면도 있고 그래서 아주 1석 2석, 1석 2조, 1석 3조 이런가지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폴란드는 K9 자주포용 곡사포탄과 그리고 K2 흑표 전차용 전자탄을 연간 100만 발씩 생산 가능한 탄약공장을 폴란드 현지에 건설하는 안을 제안했다고 합니다. 폴란드는 지난해 인접국인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침공을 받자 한국 방산업체와 K2 전차 1000대 그리고 K9 자주포 672문, 천무로 다연장 로켓 290문 그리고 경공격기 48대 등을 도입하는 대규모 무기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지난해 말 1차 물량으로 K2 전차 10대 그리고 K9 자주포 24문이 폴란드에 상륙을 했습니다. 폴란드는 K-무기 체계를 운영하는 만큼 소모품인 탄약을 자국의 생산 기지에서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조치로 보입니다. 폴란드에 K-탄약 공장이 진출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기를 중동, 유럽 이런 데 보내고 수출하고 있지만 동남아까지 그런데 여기에 우리의 탄약까지 보냈다는 것은 새로운 사실들입니다. 우리 정부와 풍산도 이 같은 사업안에 대해서 긍정적인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폴란드에 K-탄약 공장이 건설되면 방산 수출 성과가 될 뿐만 아니라 한반도 유사시에 폴란드에서 탄약을 가져올 수 있는 등의 폴란드가 한국의 해외 군수보급기지 역할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탄약 비축 부담을 폴란드가 분담해 주는 효과도 있습니다. 풍산도 최근에 실무자들을 폴란드에 보내서 공장 부지 후보 지역을 살펴본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풍산 관계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법적 절차적 재반사항을 폴란드 측과 논의하고 있다. 아직 결정된 사항은 없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수출하는 게 무기까지 가고 있다. 최근에 우리 그동안에 반도체 휴대전화 할 것 없이 처음에는 가발부터 시작해가지고 이렇게 경공업 제품, 중화학 제품까지 가다가 이제는 한류 콘텐츠 그러니까 방탄소년단 이런 걸 통해가지고 전 세계에 한국의 한류 문화가 쫙 나가더니 이번에는 무기까지 거기다가 탄약까지 나간다고 하니까 정말 한국의 국방, 한국의 말하자면 국위가 어느 정도 선장되었는지를 잘 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1950년대에 북한으로부터 침략했을 때는 우리가 탱크 한 대 없어가지고 그래서 세계 여러 나라에 유엔군의 도움을 받아서 겨우 이 나라를 지켰는데 이제는 우리가 무기를 수출하고 있다고 하니까 정말 대단한 성과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군 관계자는 지난달 이종섭 국방부 장관이 폴란드를 방문해서 마리오시, 부하 슈차크 폴란드 부총리 겸 국방부 장관과 회담을 하고 그리고 연합군사훈련 실시방첨을 밝혔다고 합니다. 양국 간의 군사 방산협력은 더욱더 긴밀해질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정말 역대 최고의 대통령이다 이런 평가가 벌써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윤석열 대통령 들어서서 수출이 잘 되고 있다 하는 겁니다. 중동 지역에 최근에 아랍에미리트의 40조 그리고 사우디의 40조 거기다가 폴란드 포함해서 곳곳에 방산 수출이 많이 되고 있다고 하니까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은 여기 테스트 퍼스트 팀을 만들어가지고 즉각 지원하라 이런 지시도 했다고 하니까 그래서 우리나라의 수출 품목도 다양해지고 더군다나 방산 수출을 한다고 하는 것은 의지간한 상황이 아니면 자주 국방이 안 되면 수출을 못하는데 자주 국방이 어느 정도 다 됐다. 그러니까 우리는 핵무기만 없을 뿐이지 그니까 재래식 무기로 그것도 재래식 중에 천남무기가 우리를 지키고 있을 뿐만 아니라 수출도 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 핵무기는 주한미군에 있어서 그래서 핵 억제력을 갖고 있고 전술핵도 지금 미국에서는 항상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보면 우리나라가 이렇게 성적 발전할 수 있는 것은 안보 문제가 해결되기 때문에 북한이 항상 호시탐탐 노리고 있지만 한미군사동맹 이게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는 겁니다. 북한으로부터 우리가 침략받으면 적극적으로 미국이 자동으로 개입하게 되는 이런 조약이 없다. 미국도 말하자면 적극으로부터 침략받으면 상호조약에 따라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개입하게 되는데 미국이 뭐가 아쉬워서 한국이 도움을 받아야 되나 할 정도가 있지만 그러나 우리의 위치가 지정학적으로 굉장히 중요하다 하는 것과 그리고 우리의 기술과 이런 것들이 아주 뛰어나다 하는 것을 이번 방산 수출에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볼 수 있다고 하겠습니다. 성찬경TV였습니다. 성찬경TV였습니다.